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남자입니다. 남자 아 정말 멋진 남자 오늘 김종효 부장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아 원래 이제 시작 전에 뭐 이런저런 광고 나가는 시간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료만 파고 계십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김 부장님하고는 또 제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평생시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원래 제가 또 오면 제 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어서요. 목 혹시 안 결리세요? 괜찮으세요? 어제 목을 하도 이렇게 돌리셔서 목 아프실까 걱정했는데 괜찮으신 거죠? 오늘 제가 옆에 딱 계시니까 오늘 정프로님만 보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장 본부장과 함께 미국 주식 먼저 한번 살펴볼 내용들 쭉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개별 종목의 흐름을 쭉 볼 건데요. 어디 가서 보는 건지 까먹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는 거죠? 핀비즈 사이트. 핀비즈.com. 핀비즈.com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쓰시고 있는 hts에 다 실시간 나오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이걸로 보시면 s&p500 종목에 대한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눈에 보는 거. 한눈에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었죠.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밤색 정도 나왔죠. 그래서 아마존도 약보합, 구글도 약보합, 페이스북 약보합, ms 약보합, 애플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 0.08% 외에는 대부분 다 어제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나마 눈에 띄는 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인데 맥도날드, 스타벅스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 맥도날드랑 스타벅스가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워낙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잔 안 드십니까? 두 분? 스타벅스? 저는 운조커피 먹습니다. 아니 운조커피만큼 맛있는 커피가 없는데 스타벅스 왜 가죠?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책임감, PPL. 그런데 저도 이제 잘 안 가는데 간혹 가다 보면 혹시 우리 부장님 보셨겠지만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있지 않습니까? 차가 그냥 밀려 있잖아요. 나 그거 보면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커피숍이 운영이 어려운데서 불구하고 스타벅스 커피의 인기는 진짜 식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봤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있다. 어떤 문화죠? PC를 열고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문화. 아이고 겁만. 하여튼 다 무슨 애플 컴퓨터 이거죠. 사과 모양 그거 불 켜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집에서 운조커피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스타벅스가 사상 최고치 간 걸 쉽게 설명드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2의 고향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은 모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은근히 보게 되면 뭔가 내 집이 와인 듯한 편한 느낌. 거기서 공부하신 분도 진짜 많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이 거의 반입니다. 공부하시는 분이 반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구상을 하거나 시간에 조용하게 계신 분들이 되게 유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갔다 왔는데 공부하신 분이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전기도 꼬아차서 쓰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어제는 의외의 종목이 차상 최고치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어제 특징주를 가져왔는데 어제는 캐나비스,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대마초 관련주들이 어제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캐노피 그로스라고 해서요. 캐노피 그로스. 캐나비스, 그러니까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캐나비스 하면 대마초부터 마리아나를 즐기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의료용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캐노피 그로스, 오로라 카나비스, 알프리아, 틸레이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빠졌냐면요. 어제 아프리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의료용 마리아나가 아직까지는 보급이 일부 지역만 되지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마리아나도 이게 ETF 있죠? 네. MJ. MJ? MJ 아니면 혹은 욜로. 욜로? 욜로와 이렇게 해서 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본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뉴욕주가 15번째 미국에서 마리아나가 허용이 되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겠지만 글로벌 나가게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글로벌 쪽에서 지금 마리아나 못 쓰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정도 아마 쓰겠죠? 어디는 씁니까? 네덜란드요? 거기 카페에서도 피잖아요, 마리아나. 네. 혹시 왔습니까? 네.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부장님한테. 아니 왜? 내가 얘기한 건 못 믿고. 내 얘기를 왜 거기 들렀다가 부장님한테 확인을 받죠? 아니, 저 우리 부장님도 해외에 뉴스의 국가에 다 가셔서 다 한 번씩 둘러보시면. 네덜란드 가셨어요? 네덜란드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못 가봤습니다. 아니, 네덜란드 외에 수많은 국가도 대만이나 이런 데 다 가십니다. 누구도 안 가봤을 만한 나라 하나만 찝어주십시오. 누구도 안 가봤을 나라를 가본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네. 동남아 가지고 뭐 이랬던 거죠? 동남아 말고 유럽도 좀 가지고. 유럽도 좀 가지고. 여튼 뭐 네덜란드 같은 데 카페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다고 합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중에서 보게 되면 토요타하고 혼다는 빠졌지만 GM과 포드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 올해 보게 되면 테슬라보다 GM과 포드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GM, 포드. 네. 그다음에 어제 빅테크는 애플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MS, 아마존, 구글 다 빠지는 물론 조금 빠졌죠.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다음에 SNS에서 보게 되면 페이스북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스냅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스냅이 5.13%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스냅이 스냅셋 그거예요? 맞습니다. 스냅셋. 그다음에 트위터, 핀터레스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페이스북만 하루 쉬어가는 거고요. 대부분의 SNS 회사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NS 회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물론 광고도 있지만 놀다가 보면 옆으로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페이스북 샵처럼 그런 거에 대한 길이 커지다 보니까. 인스타 하다 보면 쿠팡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핀터레스트도 보게 되면 이미지하면서 보통 결제할 수 있고 넘어가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도체는 머지하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어떤 운송업종 보면 우버리프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 조금 올라갔고요. 우버가 올라가고 니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리프트만 빠졌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또 하나의 강세가 보였던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식류 업종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음식류. 코카콜라, 맥도날드, 펩시콜라, 스타웍스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곧 경제 재개가 된다. 이제 콜라 막 마시고 영화 보면서 아니면 스포츠 관람회에서 막 마시고 그다음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이런 시장에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코머스로 올라가는 것도 빠진 것도 있으면 어제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어떤 음식류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주가 잘 갑니다. 몬스터 베버리즈도 잘 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펩시콜라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이렇게 주식 뭐 살 게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음식류 업종도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어제 비아컴 CBS 디디커버리가 일단은 하루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이게 얼마 만에 반등입니까? 드디어 이제 물량이 다 빠졌나요? 물론 확신할 수 없지만 거의 다 빠진 게 아닌가 했을 때 어제는 비아컴 CBS가 3.38% 그다음에 디스커버리가 4.18%가 올라오면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역시 똑같이 텐센트 뮤직이 5.94% 파페치가 4.71% 다 지금 아시겠지만 아키고스의 마진콜에 걸려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다 하루 정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나오지만 비아컴 CBS는 이미 2주 동안에 53%가 빠졌고요. 반토막이죠. 디스커버리 역시 42%가 빠졌고 텐센트 뮤직 역시 40% 그다음에 VIP샵이죠. 중국에 있는 온라인샵인데요. 이것도 역시 35% 파페치는 16%가 빠져서 많이 망가졌죠. 그런데 어제 모곤스탠리가 아키고스 사태 하루 전 3월 26일 터진 거거든요. 하루 전날 50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곤스탠리의 얍삽함이 월과에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얍삽한 거예요 아니면 신속한 대응이에요? 여러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요. 따고 배짱이다. 따고 배짱은 우리 어릴 때 구슬치기 하다가 도망가는 애들. 걔네들이 따고 배짱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보다 더 쉬운 표현을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황에서. 그러니까 들으신다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따고 배짱은 영어로 히트앤런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걸 굳이 영어로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장황했던 문장을 합축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웃어. 제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아니 모건 스탠딩이 어떻게 알고 모건 스탠딩이 하루 전에 이걸 매도했느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지. 이건 좀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거 정말 여러분들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가져온 거죠 기사를. 지금 모건 스탠딩이 아키복스 주식의 180억 달러를 보유한 1위 아이비거든요. 아키복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모건 스탠딩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2위가 크레스위스인데 지금 2위 크레스위스는 제대로 걸렸잖아요. 많이 물렸죠. 그런데 모건 스탠딩이 빠져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하루 전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손실액이 100억 달러로 추정이 됐는데. 10조 넘게. 그런데 이미 손실이 없습니다.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밀가루스는 무슨 얘기냐. 빌황의 어떤 모종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게 아니냐. 빌황이랑? 네. 빌황이랑. MS랑. 이게 우리가 곧 뭐가 터질 것 같으니까 지금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야. 모건 스탠리가 뒤통수를 친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가 뒤통수를. 빌황한테 친 게 아니고 다른 데 뒤통수를 쳤다는 거네요. 지금 정확히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개인곡에 뒤통수를 친 거다 이건. 왜냐하면 빌황은 살아났고 본인도 살아났지만. 그리고 그날도 역시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비약금 CBS를 매매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고객보호 차원에서 너무 이중적인 잣대를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현재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박사 써서 두 다 빠져나온 아이비인데.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정보가 새서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보를 미리 알고 매매하는 걸 통정 이런 거라고 합니까? 통정 매매. 통정 매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모건 스탠리의 이익이 감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은 없지만 어떤 도덕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지금 하루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봤자 사실 모건 스탠리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아직까지 자체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냅니다. 3프로TV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호석 본부장님이 밝혀보십시오. 그런데 비장하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비장해 보이지 않죠? 부러닝이 얘기하시면 아주 비장해야 되는데. 진심이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골드만삭스가 뽑은 정말 심혈을 길어서 뽑은 2022년 매출 증가를 탈 20으로 오늘 발표했는데. 골드만삭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제 뭐 제가 워낙 많이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기사를 보다가 제가 이제 득템한 거죠. 득템. 기사에서? 네. 기사가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데 제가 회원에 가입돼 있고 해서 제가 가져와서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 3, 4일 정도 있으면 풀릴 건데 미리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1등 옆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쳐져 있는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북킹홀딩스가 2022년에 51%의 매출 증가율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1등. 그다음에 2등은 테슬라. 30%. 대단하죠. 테슬라도 역시. 이게 2022년 매출. 2022년. 올해는 옆에 왼쪽에 있는데 물론 올해도 보시면 되지만 지금 내년을 준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저희는 멀리 보지 않습니까 3%만으로.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건 의견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다른 얘기죠. 말씀 정확히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목표주가 되게 낮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이러해서 이 기업에 대한 단점을 잡아내는 거지 매출이 있는 매출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매출은 올라온다고 보면 되고요. 3위가 서비스 나오라고 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뽑혔고요. 25%. 월드 디즈니가 21% 뽑혔기 때문에 최근에 왜 디즈니가 강한지를 딱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디즈니는 참고적으로 올해도 20%의 매출 증가를 보이고요. 계속해서 두 자료수의 매출 증가를 보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페이팔이 2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 페이스북이 19%, 셀프스 닷컴이 19%, 오토데스크는 캐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18%, 마스터카드가 18%, 아마존이 18%, 인트위티 서지컬은 다빈치 로봇 성형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17%, 비자가 17%, 구글이 17%, AMD가 16%, 네플리 16%, 어도비가 14%, 인트위티는 터보텍스라고 해서 개인의 세금을 정리해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14%, 그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14%, 엔비디아가 13% 증가한다면서 탑 20을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내년도에 내가 뭘 종목을 사볼까 하는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했다고 그러면 진짜 내년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 있고 경기 재개 관련 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일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맞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진짜 혀를 찌르는 지적인데. 날카롭습니다. 면도날이에요 별명이. 면도날은 좀 거친 별명이. 어디 가면 욕먹을 것 같습니다.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죠. 다양하게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걸 뭔가 획일적으로 아니면 어떤 큰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더니 골드막스가 순수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단에 보게 되면 일단은 세일포스 닷컴이 상당히 오래 눌려 있어요. 지금 주식이. 세일포스 닷컴. 굉장히 오래 쉬고 있습니다. 네. crm. 우리 정 프로님이 crm. 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crm이죠.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crm. 고객 관계.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시 매니지먼트라는 약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클라우드 업체인데 사실은 오래 쉬고 있는데 답답하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도 매출이 증가했고 내년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쉬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성장주에 대한 고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것도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도 역시 지금 저한테 제일 많은 질문이 세일포스 닷컴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너무 쉬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인내하시고 가져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이 빠졌군요. 네.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횡보디아다 이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30%가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이제 곧 사상 최고치의 10% 밑에 있거든요. 횡보디아가 이제 에헤라디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암에 대한 인수 여부도 한번 좀 어떻게 될지. 암. 네. ARM. 그것도 보시면 좋으니까. 하여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찍어놓으실 걸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종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요. 뱅커 아메리카가 오늘 두 가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5월에 떠나서 증지를 10월에 돌아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Set in May. 그렇죠. Buy in. Acto. 하여간 뭐 갑자기 하여간 그런 설이 있는데 이들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첫 해 임기 첫 해는 그게 아니더라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봤더니 표를 준비한 건데요. 임기 첫 해는. 그러니까 그건 평상시에 맞지만 통계제 맞지만 첫 해는 안 먹히더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크게 올라와 있는 게 현재입니다. 현재 4월 그다음이 5월 그다음이 6월 7월까지. 4개월 연속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것도 매우 강하게. 이 막대 크기만 보십시오. 이 연두색 칠한 부분만. 7월까지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절대 시장을 도망가지 마라. 참여하라는 말. 임기 첫 해는 이래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강했다고 언급하면서 주식을 더 가져가서 얘기하는데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더욱더 인프라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실적에 대한 급증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제 재개한 부분들. 백신 접종이 빨라진다는 부분.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어쨌거나 올 여름은 증시를 떠나지 말자는 어떤 결론은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높이 솟아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까지는 8, 9, 10은 또 안 좋은데 다시 한 번 겨울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일단 여름까지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해서 뱅크와 어미가 올해의 목표치를 4,270까지 갈 수 있다. 뭐가요? S&P 500 지수가. 4,000. 4,270. 4,270. 네. 얘네들 얘기입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4,000 칸 넘었죠? 4,000 칸 넘었습니다. 4,000. 4,000도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4,270이면 지금보다 한 6%, 6.5% 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아주 무리한 전망은 아닌 것 같아요. 무리한 전망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4,000 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들의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것들은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 백신에 대한 이런 건 다 종합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6,5% 충분히 갈 수 있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4,000에 와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6.5%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내가 6.5% 더 불려고 주유투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6.5% 지수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수로 6.5%면 굉장히 큰 거죠. 적은 게 아닙니다. 종목별로 보면 엄청나게. 엄청나고 종목별로 어떤 거든 더블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면 굉장히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오늘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게 제이미 다이먼의 주주서안.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건데 굉장히 장황한 글자 수를 세어봤더니 3만 5천 자였습니다. 주주서안이. 네. 서안에. 엄청 장황한 글인데요. 책을 썼네요. 3만 5천 자의 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세 줄로 요약을 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세 줄 요약합니다. 그래서 경제 확정면은 2년 후까지 더 이어질 것 같다. 2023년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S&P500 지수가 4천 후반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요. 4천 후반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4천 후반. 4,999도 후반이고 4,501도 후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4,500은 중반이라고 봐야 되나? 4,500? 4,500? 아니 뭐 상전후로 보면 그것도 후반 가능한 거고. 상중화로 보면 좀 어렵지만. 그래서 4,999로 보면 맥스 한 25%? 증가할 수 있는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이미 다이먼은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는 그 인물이거든요. JP Morgan, CHS의 CEO이기 때문에. 이분이 허투루 얘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끝에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던 분이 뭐냐면 이분은 상당히 사회 양극화를 굉장히 걱정하신 분이거든요. 다시 한 번 사회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면 있는 분들이 더 좋아지지 없는 분들은 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나는 걱정스럽다라고 하셨던 분이. 대단합니다. 장훈 폼장님 이걸 다 읽으시고 세 줄 유학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 읽으시고? 그렇죠. 읽어야지 내용을 알 수 있죠. 3만 5천 자를? 그렇게 물어보셨죠. 솔직하게. 과장해서 말씀을 그걸 다 짙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긴 글이었다. 긴 글을 다 읽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유학해서 갖고 온 거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주서관 같은 경우는 워런버핏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다 피가야 되고 살이 되거든요. 이런 훌륭한 분들의 글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해서 어제 제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인프라? 네. 어제 인프라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 인프라가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2.2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는 실제 일자리를 못 만들거나 제조금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반대의 얘기를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교량 부분은 상당히 빠르게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브릿지입니다. 네. 브릿지. 지금 전체 22만 개가 있는데 수리가 필요한 다리가 22만 개가 됩니다. 미국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냥 만약에 인프라 이런 계획 없이 그냥 현지 속도로 간다고 그러면 40년이 돼야지 다리 다 고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봤더니 아이오아에 4571개의 교량이 있고요. 19.1%가 다리가 안 좋다.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는 3353개의 교량이 있는데 14.6%가 안 좋다. 그렇게 표를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리도 아닌데. 여러분도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얘기한 건 굉장히 필요 없지만 그 인프라 수많은 계획 중에는 반드시 빠르게 필요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결론이 뭐냐. 오늘까지 이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조금 더 추격해서 통과시키자는 법안의 내용. 그런 수정안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금액은 좀 줄이더라도. 그렇습니다. 급한 건 해야 되니까. 급한 건 못 해야 되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무슨 갑자기 장애인 노인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지만 그건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다.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틀 전에 질병예방센터에서 미국이죠. CDC. 거기서 일단은 크루즈에 대해서 곧 운항제계를 허락해 주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부 크루즈 회사에서 그러면 7월 4일 날 운항제계를 해 줘. 그러면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CDC에서 바로 웃기지 말라. 11월 1일까지는 운항을 못한다. 웃기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웃기지 말라고는 안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아니면 미국을 거쳐가는 크루즈 다 운항을 중지시키고 그건 11월 1일부터는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카니발이 그러면 우리 미국의 본거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겠다. 세게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약간 멀어지는 얘기니까 카니발을 이렇게 이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이 없다. 당장 배를 띄워야 된다. 안 띄워야 된다. 안 띄워야 된다. 우리 회사도 생존이 걸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약간의 서로 악유를 하고 있는데 잘 풀어질지 아직까지는 내용이 없지만 현재까지는 크루즈에 상당히 안 좋아지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크루즈 타보셨어요? 크루즈 아주 큰 배는 안타 봤습니다. 그러면 중형 크루즈 정도는 일본 갈 때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밥도 주고 잠도 자고. 네네네. 아 역시 크루즈 타보셨어요. 크루즈 가면 그럼 밥은 다 무료입니까? 아니죠.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식당 가서 먹을 때 그건 또 다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돈 더 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몇 백만 원 내고 들어 타면 그 안에 다 무료 아닙니까? 아마 크루즈마다 다 다를 텐데 진짜 비싼 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영장 있었어요? 수영장? 아니 그 정도 그게 크루즈는 아니죠. 그럼 그거 여객설 아닙니까? 아니 수영장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크루즈에? 있죠. 근데 뭐 그들이 명칭이 크루즈라고 했으니 저도 크루즈라고. 아 아니 인천에도 저 연안도 같은 데 가면 무슨 크루즈가 있어요? 있습니다. 크루즈. 그 크루즈는 가운데서 음악을 뽕짝을 틀어주고 춤을 춥니다. 맞아요.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가서 새우감을 뿌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만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크루즈죠. 타고 나오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미러볼 막 돌아가고. 오늘 나와 있는 좀 간단한 기사를 볼 건데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비언드 미트가 제가 오면서 좀 더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중국 내 생산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서 중국에서 바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 중국분들이 이런 가짜 고기를 먹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거죠. 왜요? 아니 물론 중국 분 중에서도 비건이 있겠지만 고기를 특히 좋아하는 분들 아닙니까? 게지국을 특히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이 이걸 한번 먹으면 고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고기가 아니고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육즙도 없고 육즙이 없죠. 맛없어요? 고기가 아니니까. 맛이 없죠. 그다음에 그게 탈 때, 태울 때, 구울 때 고기의 냄새가 안 납니다. 약간 화학 무슨 냄새? 그래요? 고기가 아니니까. 네. 고기가 아니니까. 아니 그냥 자연, 풀 냄새도 아니고 화학 냄새 같은 게 나요? 저는 아주 안 좋은 냄새였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한 번도 다시 한 번만 입에 댄 적이 없어요. 비언드 미트? 네. 비언드 미트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먹었지만 하여간 비건들이 정말 너무나 고기에 대한 욕심이 나오면, 욕망이 있으면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안 먹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노키아가 오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키아? 네. 노키아. 네노부하고의 어떤 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내는 게 있었는데요. 둘이 서로 압수하면서 화해했어요? 네. 화해하면서 서로 간에 화해 가면서 일단은 노키아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니까 서로 간에 특허권 침해가 끝나면 뭐 레노부 쪽에서부터 노키아가 좀 돈을 받을 게 있나 봐요. 라이센스 비용은. 서로 간에 좀 친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오토는 7500만 달러의 채권을 또 발행한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 특히 전기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이 늘 얘기하지만 증자하고 돈을 계속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주가는 3.7%가 빠지고 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NIU 테크놀로지. 이게 저겁니다. 전동 스쿠터. NIU. NIU라는 이름이. 이게 중국 기업인데요. NIU. 네. 뉴라고 읽지 않고 NIU로 입는데 이게 전동 해서 오토바이인데 스쿠터 이렇게 가는 건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실제 전기 스쿠터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북미 쪽과 유럽 쪽에 한번 진출해보겠다라는 얘기하면서 일단 주가 올라가겠죠. 이런 정도는. 그다음에 썬넌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양광 장비 업체인데요. 썬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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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RBC에서 오늘 이제 아웃퍼폼. 달리 얘기하면 매수입니다. 매수 기금을 제시하면서 23.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붕에 보통 패널을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있기 때문에 썬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화이저 같은 경우에 젤잔즈. 젤잔즈라는 약이 있습니다. 젤잔즈? 네. 젤잔즈. 이게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되게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약을 잘 모르거든요. 제약은 또 우리 김종교 부장님이 있습니다. 젤잔즈 뭡니까? 그런데 젤잔즈가 잘 모르겠지만 암을 발생하는 어떤 그런. 캔슬 아니고 캔서. 캔서 그러니까. 캔서 암에 대해서 뭔가 좀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이 속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체의 약에 대한 매출이 24억 달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약에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약이 안 팔리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젤잔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24억 달러가 이 화이저에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을. 미미하죠. 그게 중요한. 아닌가? 제가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6.5%입니다. 그게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6.5%? 네. 전체 약을 판매하는 제약 매출에서 젤잔즈가 차지하는. 이 약 하나가? 네. 하나가. 그렇게 커요? 약이 아니 블럭버스터급 약이면 보통 그 정도 나오죠. 매출 비중이. 아니 그 화이저라는 그 큰 글로벌 거대 제약사의 매출이 6.5%? 24억 달러라니까요. 얘 하나가 그렇게 많이 팔려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2020년도에 24억 달러의 매출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올해 화이저에 대한 부분은 원래 아시겠지만 백신에 대한 추가 매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염려하지 않지만 젤잔즈에 대한 부분. 혹시 찾아보시죠. 젤잔즈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퀴아젠이라는 약 회사가 있어요. 이건 진단 시장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보니까 빠르게 코로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검진할 수 있는, 그걸 또 하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1.5%가 시간에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사이버학과 소프트웨어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이버 보안 회사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탄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중립에서 시장률 상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배워드에서. 그다음에 좋은 소식 나왔네요. 오랜만에. 비아컴 CBS가 오늘 말입니다. 울프 리서치에서 피어 퍼포먼스는 그냥 중립 정도 가까운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아웃 퍼포먼스는 이제 사야 된다. 너무너무 빠졌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아키고 사태가 아니면 이렇게 빠질 주식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투자액이 올라가는 걸 같이 봐야 될 때가 그때가 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기회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시간에서 1.9%가 올라간다니까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장을 좀 보겠습니다. 의외로 아까 선분은 안 좋았는데요. S&P500은 0.09% 물론 강보합 정도죠. 다우도 0.12% 상승이고요. 나스닥만 0.1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갖기 때문에 조금 더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비약금 CBS는 1.74%가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울프 리서치의 어떤 좋은 보고서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면 2% 바뀌고 있네요. 보면 되고요. 우리의 호프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호프예요? 호프죠. 지금 12조 넘게 보유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진짜 우리 주주분들, 특히 우리 애청자분들이 갖고 있는데 보통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700달러 후반대에 많이 매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왕 말 나온 김에 디스커버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약간 상승이겠죠? 2.74%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2.7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실 그냥 비아컴 CBS의 온전한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욘드 미트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절대 다시 안 드신다는. 네. 절대. 아니, 드셔보지 않습니까? 안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부장님 안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콩고기를 먹어보고 나서 콩고기도 맛이 없는데 비욘드 미트가 맛있을까 싶어서 아예 먹어보셨어요. 맞아. 우리 어릴 때. 맞죠. 그때는 콩고기라고 안 하고 콩단백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막 불고기 양념 같은 거 막 해주셨어요. 와, 이게 나는 그게.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유부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유부? 우리집 유부가 맛있지. 그런데 그 두부는 비건이나 베지테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정말 고기를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좌우명을 삼거나 철학적으로 나는 안 먹는다 하신 분들은 정말 고기가 땡길 때는 한 번 정도는 솔직한 얘기로 먹을만 하다. 왜냐하면 섞어서 막 이렇게 소스 뿌리고 하면 씹다 보면 뭐 고기인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우리 장도장님이 그렇게 맛없다고 해서 우리도 박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베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즙을 알잖아요. 육즙을 느끼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육즙이 없거든요. 육즙이 아니니까. 육이 아니잖아요. 고기 육자 쓰지 않습니까? 고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육즙이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언데비티가 말하는 동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애플이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애플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어쨌거나 구글과 페이스북과 MS는 사상 최고치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과 애플이 남았는데 가장 떨어져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고점대비 한 12%가 빠져 있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애플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한 번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강보압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보압입니다. 아까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골드막사스가 얘기한 종목 중에 페이스북이 있었고요. 빅5 중에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었고 구글도 있었습니다.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애플과 MS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최영웅석 선임 매니저가 왔을 때 미국이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하락 종목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네디즈, 핀도도, 징동닷컴, 트립닷컴, 알리바바 지금 이런 종목분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이 전체 시장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분들은 오늘 좀 일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시장을 좀 이렇게 빠르게 보시면 제가 좀 하는 일이 좀 더러워지겠죠. 불안해요? 좋아요? 불안하세요? 아니면 좋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이렇게 미국 주식을 서로 편하게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 본부장님과 김종혁 부장님 두 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자꾸 나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프로 있어봐야 뭐 하는 도움도 하나도 안 대서다. 여기 대표이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 얘기는 왜 안 듣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저 강부합의 스트롱돈돈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듣고 그냥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아니. 이건 진짜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여러 애청자분들 중에서 너무 이렇게 왜 자꾸 웃기는 소리 하냐 실험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답을 뭐라고 드리고 싶냐면 경제라는 자체가 무겁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밤에는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겁거나 재미가 없으면 피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저희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프로님 저하고. 억지로 웃기는 거잖아요. 아 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아는데 스타일을. 그렇습니까? 긴제하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와중에도 꼼꼼하게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좀 본방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신 김에 그냥 인사도 들으시고 정리하시죠. 왜? 아니 이렇게 하시면 고생하셨습니다. 해주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고생하시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셋이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